네, 마찬가지로 로이터스죠. 로이터 통신 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2분기 GDP 전망치가 6.6%로 예상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6.6% 증가 예측을 했는데 7년 만에 최저치 전망이에요. 네, 아마 7년 만이라는 것은 아마 금융위기 때 2009년도에 1분기 중국의 GDP가 6.2%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가장 나쁘다는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죠. MPL이라든가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데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전반적으로 사실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지금 로이터가 한 61명, 61명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래도 이런 요인 때문에 중국의 GDP가 이번 분기에는 한 6.6%까지 떨어질 수 있다. 전분기가 6.7%였으니까 전분기보다도 안 좋은데 이 정도면 7년 내로 가장 나쁜 거고 이게 파급 효과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61명의 전문가들이 예상한 숫자가 맞느냐. 이게 지금 확정적으로 나온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로이터 통신도의 예상 도래라면 좀 더 부양책이라든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부양책들이 있을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역설적입니다마는 만약에 이렇게 안 좋아졌을 경우에는 이제 바이타임을 좀 매수하는 시간을 좀 갖겠다는 이런 의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이후로는 아마 중국의 환율로 볼 때는 더 중국 통화를 평가절하시키는 그런 게 노력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라든가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서 경기를 부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걸 확인함과 동시에 중국 정부의 어떤 대책을 보면서 좀 매수 기회를 탑 뺐다. 이렇게 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또 중국 GDP 2분기 발표 외에도 다양한 지표 발표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이런 GDP가 중요합니다마는 좀 더 GDP와 부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얼마나 생산이 많이 늘었느냐. 산업 생산의 증가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고 그리고 소매 판매, 그리고 고정 자산 투자를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안 좋습니다. 고정 자산 투자 같은 경우는 1월에서 6월에 한 9.4% 증가했는데 실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2000년 이후에 두 자릿수를 내려와서 한 자릿수로 증가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 2016년이니까 16년 만에 가장 최저로 고정 자산 투자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민간 소비 같은 경우도 잘 아는 것처럼 1%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이제 5.9%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5월에 비해서 증가세가 좀 소폭 둔화되는. 그래서 이런 예상이 만약에 맞는다면 중국 경기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얼마나 반작용으로 어떤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많이 내느냐. 이거를 보고 투자를 하겠다.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슈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 이슈는 블룸버그입니다. 일본 투자자들이 금을 사서 스위스에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제목에서만 보셔도 아실 것 같습니다만 불안한 일본의 투자자들이죠. 워타다베 부인이라고 조칭이 되는 일본 투자자들이 금을 사서 스위스에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위스하면 안전지대로 알려져 있고 금도 안전자산으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금을 사서 스위스에 보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분명. 금을 좀 사셨어요? 아니요. 저는 사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금이라는 게 안전자산인데 그런데 일본의 국채라든가 예나 자체가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해외에서는 많이 사고 있죠. 그런데 막상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자체 내에서 보는 시각은 어떠냐 하면 일본의 지금 현재 형태가 공공부채가 GDP의 약 2배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일본 경기는 굉장히 앞으로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굉장히 반발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본 경기는 안 좋고 거기에 따라서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전자산, 금을 사고 있는데 이 금을 일본에 두는 것보다는 스위스에 두는 게 더 안전하다, 이런 의식이 팽배하면서 그래서 2015년 2분기 이후로 통계를 보니까 지금까지 일본 사람들이 금을 매입한 게 한 6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의 금 매입 추세는 계속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본은 국채가 지금 마이너스 금리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를 사게 되면 돈을 내고 국채를 사야 하는데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채도 마이너스 금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일본 경제 자체에 대해서 공공 부채가 지금 GDP 2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고 보고 있는 그런 역설적인 게 있어서 금을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 이런 치솟아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마이너스 금리를 빨리 플러스 금리로 회복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본의 공공 부채라는 것도 갑자기 줄어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 GDP 2배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금값이 상대적으로 지금 약간 싸졌을 때 또 추가적으로 많이 좀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금에 대한 매력도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글로벌 이슈 주민의 이정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